오늘 10편, 22편, 12절에서부터 21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4절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은 환란 날에 주님께 외치어라 환란 날에 주님께 외치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지금 실업자들이 많고 의료 혜택도 못 받는 사람들도 많고 일을 하지만 또 시간이 잘려서 경제적으로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느님에게 부르지 되겠습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아픔, 고통 그분에게 우리가 외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위로를 우리가 받아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느님에게 어떻게 우리가 외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축복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10편, 22편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아의 고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고통 오늘 본 말씀 1절에 우리가 앞서서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스 크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똑같은 외침입니다 우리가 10편, 22편을 보게 되면 사도의 다윗은 블레셋 군사들과 싸우고 전쟁을 치르고 이겼습니다 특히 골리앗을 아주 젊은 나이에 그 거인을 맷돌 하나를 가지고서는 죽였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칭찬했습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이구나 사올은 왕이었습니다 위협을 느꼈죠 처음에는 다윗을 볼 때 기특했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을 따르는 모습을 보고 사올은 되게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안 되겠다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오히려 당했구나 하고서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계속 다윗을 쫓으면서 핍박을 했습니다 다윗의 삶은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는 쫓기는 삶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 시를 쓴 것입니다 그가 돌아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공격하겠었습니다 상황과 순간적으로 그는 많은 위협이 있었어요 정말 하느님이 위해서 살겠다고 노력했지만 다윗 사올은 그를 죽이겠다고 결정했고 군사들을 부동원해서 그가 어디 있든 쫓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항상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가 어디를 도망가도 항상 위협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얼마나 그가 힘들었었으면 오늘 본 말씀 앞서서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부르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은 이렇게 외치면서 정말 마음하 허무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심장을 닮아가고 쫓아가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했는데 이렇게 고통날에 하느님께서는 어디 계시고 나를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아마 우리도 똑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무리 불을 지져도 하느님께도 대답이 없을 때에 이런 허무함을 느낄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멀리하지 마 없어서 환란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마 다윗은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피해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피해자는 뭐냐면 하느님이 나를 버리면 어찌할까 다윗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핍박은 계속 오고 있고 아무리 불을 지려도 하느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로움 그가 두려웠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나를 버리면 어찌할까 근데 지금 그의 마음은 하느님이 그를 버렸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나를 멀리하지 마 없어서 나에게 들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느끼는 것은 하느님이 떠나갔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빼부 나와서 부르짖을 때에 하느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리 똑같이 다윗과 똑같은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하느님이 어디 계신가 하느님이 나를 왜 이렇게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끔 두시는가 하느님이 계시다면 지금 나를 도와주실 텐데 이 어려운 환경에서 나를 극복하게 하실 텐데 아직도 하느님께서는 나를 멀리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때로는 저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다 보면 하느님의 기도 응답이 늦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 또한 하느님이 나를 멀리하시는가 그런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다윗은 하느님이 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3절서부터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찬성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이이다 그는 하느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믿음은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그가 저버리지 않고 하느님을 끝까지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스라엘의 찬성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이이다 주님은 절대 나를 버리실 뿐이 아닙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 조성들이 죽게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지금 지가 어려움이 있지만 다시 한번 그가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조성들의 진한 날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급에서부터 가난 땅 들어올 때까지 그리고 정복하고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하느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축복했는지 다윗은 다시 기억을 되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죽게 불을 뒤져 구원을 얻고 죽게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와 같이 하느님은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기억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험함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하느님에게 마치 버림받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이 오늘 본 말씀 3절과 5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기억해야 된다 하느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는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그 멀리 있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지금 허무할 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지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이 어떻게 여러분들 삶에 개입하셨고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느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지금도 하느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그 생각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 똑같은 분이십니다 편치 않는 분이세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 일을 성취할 때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자녀 다섯이 있는 가정에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대화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들의 기준으로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씩 가져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보니까 다른 애는 다 장난감을 가져왔는데 이 어린아이만큼은 장난감을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너의 장난감은 어딨냐 너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 하나 가져오지 않겠냐 했더니 만약에 제가 가져오면 저에게 약속하시죠 절대 웃지 않겠다고 이분이 딱 보더니 내가 웃지 않을게 하나 가져와라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기 클라스에 들어가가지고 클라스에서 작은 인형 하나 꺼내왔습니다 인형을 보니까 발이 떨어져 나가고 손목이 떨어져 나가고 머리는 없고 지저분하고 마치 슬기통에서 주워온 그런 인형처럼 웃을 수도 없었고 오히려 놀랐습니다 이 인형을 보면서 이게 너가 가장 좋아하는 인형이냐 물어봤더니 네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인형을 너가 좋아할 수 있냐 사랑할 수 있냐 그랬더니 아무도 이 인형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인형은 버림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느님이세요 아무도 우리를 원치 않을 때에 우리를 버릴 때에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10편, 22편에서 우리에게 고백하는 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느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하느님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나를 절대 떠나지 않을 뿐이시다 활란 날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인형을 붙들어주시고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 회복의 길에 들여서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언어폰 말씀 보니까 우리는 하느님에게 불을 지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부터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싸우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불을 짓는 사자 같은 이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억울해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랫도가 갖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기서 보니까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여러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었던 그 옷 그 옷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 뽑고 누가 그 옷을 가져갈 것인가 제비 뽑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고통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쫓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 때문에 제자이기 때문에 고통은 여러분 당연히 온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준 세워주신 기준대로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우리는 오히려 걸림돌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핍박을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직장에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사회에서 우리 친구들이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 친구들이 조롱합니다 우리를 무시합니다 소외시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유익한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왜? 단지 예수, 크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보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에 굳게 쓴다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극복하십니다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믿음은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도망가도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요 뒤로 한 발짝 물러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힘들고 어렵고 소외당하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에 그의 마음에는 우울증이 왔습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부터 18절을 보게 되면 지금 우울증에 온 사람의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14절에 보니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그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지금 자기 자신이 자기 육신이 지금 허물어지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게 지금 무너지는 것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금 어린 나이에 권리에 뚱글리 친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를 무서워하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공격할 때에 본인이 쓸 자리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계속 당하고 당하고 당할 때에 오는 우울증이라는 것입니다 힘듦이 힘든 일이 올 때마다 그래서 계속 내가 폭폭하려고 하는데 또 큰일이 벌어지고 또 큰일이 오게 되면 그만큼 내 자신이 허물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12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를 지금 보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픈 거야 주님께서 아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느님 옆에 불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항상 거기 계세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답답함을 억눌릴 때에 우리의 이 억눌림은 폭발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음성은 다해서 우리의 답답한 것을 뚫리도록 우리는 외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어렴이 있을 때마다 주님 옆에 나와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간절하게 여러분들 매달리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들어주십니다 오늘 분 말씀 보게 되면 14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여기서 보게 되면 My heart has turned to wax wax라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불을 켜게 되면 녹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자기 스스로 아내가 지금 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장까지도 녹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본인은 괴롭다는 얘기입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예요 압니다 하느님 여러분들 아프면 아세요 괴로우면 아십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의 지금 얼마나 괴로운지 그 속에까지 지금 뒤틀리는 창자까지도 하느님 옆에 지금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15절에 보니까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질그릇이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먼지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속이 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집에서 열띵 뱃살이라고 합니다 열띵 웨이라고 합니다 흙이라고 하지만 다섯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흙을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진흙을 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는 그 진흙을 불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달궈야 됩니다 이와 같이 지금 그 속이 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아프면 내장이 뒤틀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속이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이 끓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마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했다면 아마 당신 미친 사람 아니야? 라고까지 들을 정도로 지금 다윗은 자기 있는 것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 때는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냥 부르짖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울어도 괜찮습니다 통곡해도 괜찮아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 하느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개들이 나를 애워 썼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짐승들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개들도 했었을 때 여러분 이방인들 너 다윗 너 우리를 쫓아났지 않았냐 이 가난 땅에서 봐라 하느님이 너를 버리지 않았냐 우리 식구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도 우리를 공격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 좋은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고통과 아픔 우울증이 올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극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의사를 찾아가서 약도 먹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소외장애감 때문에 이런 아픔 때문에 허무함 때문에 뭔가를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방법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어카홀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독이 되죠 마약을 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순간에 그 즐거움 쾌락 그렇지만 그것도 중독이 되다 보면 계속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거고 우리 영혼까지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관계를 즐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라도 자기의 헌범을 채우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경험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만의 유인처럼 만족을 못 느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성의 중독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내와 문제 때문에 그것을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가능까지 하면서 혹시나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 어려움 이런 아픔 허무함을 채울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동원할 때가 많습니다 왜 중독성이라는 것은 내가 한 문제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거기에나 푹 빠지게 되면 이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있겠지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또 더 큰 문제가 따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세상의 방법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느님에게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불을 지졌어요 하느님은 저를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계십니다 하느님 옆에 매달리십시오 불을 지지세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하느님 옆에 매달리세요 불을 지지세요 하느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절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은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에 세상에 달려가 도움을 요청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가 힘들고 외롭고 괴롭고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에 세상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하느님 옆에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하느님의 심장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느님 옆에 나와서 불을 짓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 어려움 아픔 고통 외로움 주님 옆에 토해내시기를 예수 크리스티론을 간절히 축하드립니다 그럴 때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의 음성을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느님 옆에 나와서 외칠 때에 오늘 본말씀 19절부터 20절부터 21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하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기서 보니까 지금 다윗은 하느님 옆에 외친 것뿐만 아니라 지금 하느님 옆에 손을 뻗은 것입니다 왜? 그분이 나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갈북함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잡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누군가 여러분 붙들지 마시고 하느님이 붙들어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은 여러분들 그 울무를 계속 빠뜨리게끔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오늘 분 말씀 19절에 보니까 얘기합니다 요하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느님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우울하게 되면 마치 하느님 멀리 계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손을 뻗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느님 저를 붙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붙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21절의 다음 시기입니다 나를 사제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기서 보니까 구원하셨나이다 과거입니다 우리가 손을 뻗치게 되면 하느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그 어려움에서 그 환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외람 속에서 허무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그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들의 손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붙들어 주세요 그래 너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구나 내가 너에게 다가가겠노라 다윗이 하느님에게 손을 뻗쳤다는 것은 하느님에게 소망을 두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에게 소망을 갖게 되면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느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어려움 속에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는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또 다시 한번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은 매일마다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매일마다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단지 우리는 하느님이 저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If God is far from you 만약에 하느님이 당신에게 멀리 있다면 누가 움직였습니까? 만약에 하느님이 나에게 멀리 있다고 생각한다면 누가 움직인 겁니까? 여기의 질문은 여러분 아십니다 하느님이 우리 버리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느끼기에 하느님이 우리 멀리 떠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10편 23편 보게 되면 그 다음 시에 하느님은 우리가 은심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우리 지키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께 멀리 떠난 것이지 주님이 우리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느낌이 주님 멀리인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하느님 멀리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느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건 알고 계십니다 같이 힘들어하세요 내 자녀가 지금 극복하기 원하는데 얘가 조금만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데 하느님께서는 옆에 계시면서 계속 우리 위로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하느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맡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할 수 있었어요 내가 주님에게 손을 뻗칩니다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가 힘들고 어렵고 허무함을 느꼈지만 그의 믿음만큼은 그가 확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를 믿었다는 것을 확실했습니다 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그가 누구를 믿는지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여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느님 우리가 인도하시는 하느님 전지연동하신 하느님 그분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고요 그분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이 어려움도 내가 통과하리라 왜? 하느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의 손을 붙들고 지금 가고 계십니다 주님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셔서 다윗은 그의 손을 뻗쳐서 하느님 저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마 다윗에게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손을 뻗치고 여러분 주님 옆에 나가는 것 끊임 받는 것 아마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 옆에 우리가 손을 뻗치게 되면 주님께서 그를 붙들어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냥 여러분 좌절하는 것보다 일어나서 손을 뻗쳐서 하느님 저를 붙들어주세요 이런 행동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면 해결되겠지 뭐 지나가겠지 잊어버리면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 주님 옆에 여러분 손을 내미세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더 나아가 하느님 옆에 우리가 여러분 손을 내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그들에게도 여러분 손을 내미세요 그분들에게 여러분의 문제를 얘기해 주세요 아픔을 얘기해 주세요 그 짐을 덜어주세요 그 사람이 들어주는 것만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 또 그분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분도 통해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우리에게 또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내 어깨에다가 기대세요 비듬 좀 털고 비듬 좀 털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하느님께서 우리의 동력체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들어줄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혹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왜? 그들도 그런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도 극복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한 사람만이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옆에 손을 뻗친다는 것은 여러분 하느님 옆에 나와서 기도로 아래라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여호와여 멀리하지마 없어서 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 옆에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옆에 손을 내민다면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발짝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에 둬야 도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 센서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발짝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계속 나가서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승리할 때까지 이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는 하느님의 능력이 우리 따르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주님 옆에 고백하시고 여러분 맡기시고 한 발짝 앞으로 나가세요 나는 승리할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한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패배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들이에요 죽음은 없습니다 왜? 우린 영생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주님에게 다시 한 번 다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손을 뻗치게 되면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임대해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손을 하느님 옆에 손을 내밀면 22절서부터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애할지어다 그는 권고한 자의 권고를 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여기서 지금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내 배에 불을 짓고 손을 내밀었더니 거기에 소망이 생겼더라 하느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알아갑니다 왜? 하느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린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 나를 괴롭혔던 자들 아니면 너희들 나처럼 똑같이 고통당하는 자들 험한 자들 하느님이 너희들에게 임하고 너희들의 삶을 움직이고 역사하게 되면 당연히 주님 앞에 찬양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소망이 우리는 주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하느님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슨 일로 어려워하는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여러분들 불을 짓고 손을 내미시고 그리고 여러분 소망을 주세요 하느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 취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외로움과 외로움을 잘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봐도 우리에게 증명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전에 가장 신뢰했던 열두 제자 한 명은 배반하고 열한 명은 도망갔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와 같이 주님은 괴로웠습니다 아버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백프로 하느님이 여전히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도 그 허무함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어머님도 그의 동생들도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의 사명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가 메시애라는 그 자체를 그들은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이 누군지를 이해를 못했었어요 마치 주님이 따라가면 이스라엘 방국이 세워지고 본인들이 한 자리를 얻을까 이런 생각 메시애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그들은 도망간 것입니다 배신한 것이에요 유다도 돈에 욕심이 생겨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된다고 했을 때에 그도 또한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절대 주님을 제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예수님이 붙들려간 그날 자기 오기 전에 세 분 부인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요 외로움을 아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쉽게 배신하기 때문에 배반하기 때문에 돌아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허무함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울증을 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도 그렇게 느껴보셨기 때문에 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이 우리의 밝은 미래를 주십니다 그 소망이 있다면 마치 10편 31편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 말씀을 그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내세울 때에 하신 말 고백한 것처럼 내 영을 주님의 손에 나의 영을 맡기겠나이다 내 영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에게 나의 영을 맡긴다면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준 모든 양 누구도 나의 손에서 뺏어 나갈 자가 없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있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뺏어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Into thy hands I come with my spirit 나의 영을 주님께 맡깁니다 왜? 주님 안에서는 모든 미래가 다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 아픈 날의 미래가 밝아질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여러분들 맡기세요 자신을 맡기세요 그러면 그분이 붙들여주신다면 어느 누구도 이것을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믿음의 기도를 올리세요 어떤 기도? 나의 영을 주님에게 맡깁니다 나의 영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어려움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밝은 날이 옵니다 밝은 날이 옵니다 지금 팔앞에 있습니다 조금 더 인내한다면 밝은 날이 올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우주를 그 손에 들고 계세요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그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어떤 고통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해칠 수 없습니다 왜? 이 우주를 주관하고 계신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밝은 날이 올 것이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아버지 나의 영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스 크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